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권익 시간입니다. 제가 초성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즘 완전 대세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달고나입니다. 먹는 달고나? 아니 아니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청년 랩드라마 달고나 시즌2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인기 아이돌부터 전현희 위원장님까지 출연진도 화려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달고나 시즌2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며 청년 가치관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이번 달고나 시즌2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공정, 정직 등 청년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달고나 시즌2를 만나고 싶은 분은 권익비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성장기 청소년 학생들이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 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마시는 우유를 빼돌렸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 배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거나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 우유를 대신 공급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대파는 수법 등으로 총 15억 원 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및 추가 수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회전 금지 표지판도 안 보이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줄지어 서 있는 가로수를 보면 참 아름답지만 가로수가 속도 제한, 진입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안전 표지를 가린다면 운전자는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도를 줄이게 되거나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안전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온부주만은 전라남도, 전남 경제시장 경찰청과 함께 관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지역,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 안전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고요. 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남경찰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가로수 이설, 제거,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전화를 들고 계신 분까지는 주문 가능합니다. 이런 멘트 많이 익숙하시죠? 네, 바로 홈쇼핑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홈쇼핑 이용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홈쇼핑을 이용하다 보면 방송에서 보던 것과 조금은 다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 홈쇼핑 관련 주요 방송심의 제재 사례를 찾아보면 농축액으로 제조한 주스를 판매하면서 100% 착즙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사지 효과를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표현으로 상품의 성능을 과장해 마사지기를 판매한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대면 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홈쇼핑,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신고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인 청년포털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쇼핑에 부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겠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시원한 가을 날씨가 그립네요. 진짜 가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낮 동안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날이 서늘하다고 하는데요.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